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성축하리이다 성축하리이다 예수는 그리소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그 예수는 그리스도요 아멘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그 우리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 우리 가운데 이 말치여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 우리와 자의 심령 가운데 이 말치여다 예배의 영이 말치여다 예배의 영이 말치여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소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영웅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중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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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치여다 이 말 치여다 이 말 치여다 이 말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원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형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원이 떠나갈 치여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절을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 어둠의 영웅은 떠나갈 치여다 의심 염력은 심 걱정 두려움 절망은 떠나갈 치여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치여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치여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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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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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되지만요 목사도 강단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강단을 잘 만나면요 속에 있던 영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강단을 잘 만나면요 영이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고 영이 살고 심령이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떠나갈 치여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은 이미 이곳에서 도망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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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제가 오늘 오면서 제목을 본문을 바꿨습니다 방송실에 한 시간 전에 제가 본문을 바꿔서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오늘 주님이 원하는 예배만 받으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문제는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사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을 만나고 보니까 절침에 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하셨죠 예수님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유대 남자로서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나에게 거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요청했을 것이다 아직까지 여인이 물 달라 하는 네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오늘 또 이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들을 때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준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그럼 거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16절 다 같이 한번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 하니 이제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 기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거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이 여인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남편이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없다라는 이 얘기에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은 했는데 남편과 사별을 해서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의 죄를 드러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현 주소를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시는 맞다 너 남편 없는 게 맞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보통 우리가 일부 다처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일처 다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부 다처는 그래도 어쨌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이게 법으로 통과가 돼서 전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어떤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처 다부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무리 성이 개방된 어떤 그 사회라 할지라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다섯 남편과 더불어 살았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현재 남편을 몇 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다섯 번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사람도 살아보니까 그게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자작스럽게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낸 이 여인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그죠? 우리가 죄의 결단하기로 마음먹고 주님께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끌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은 솔직하게 고백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다섯 남편하고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데 이 우물을 주는 데에서 남편의 보정이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금 김노규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나도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자 목사로서 이 거룩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내가 볼 때 저촉이 될 만한 성이 남성이 아닐까 남자가 좀 거룩면에 있어서는 여자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면 금그룩도 좋고 은그룩도 좋은데 어떤 그룩을 사용하시죠 깨끗한 그룩 깨끗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요즘 옛날부터 남자는 음란했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음란해요 요즘은요 한옥 가다가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도요 아주 괴로우면 새벽 한 2시, 1시에 술 먹고 여자분이 목사님 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1시간 동안이라면 2시간 동안 그 마음의 상체가 얼마나 깊으면 그럴까 처음에는 그게 막 화가 났어요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자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주 깐난 애기가 막 울면은 저녁에도 울 수 있고 낮에도 울 수 있고 새벽에도 울 수 있고 왜 웁니까 물론 불편해서 울 수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울죠? 깐난 애기가 우는 건 배가 고팠어요 우유 달라고 분유 달라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깐난 애기가 저녁에 운다고 너 왜 저녁에 울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깐난 애기는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배가 고프면 우는 거예요 새벽에도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용언을 깐난 애기로 봤을 때 목사가 케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보면 6시 이후로는 아예 핸드폰을 잠깐 얻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구나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무조건 받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울고 싶을 때 울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싸고 싶을 때 싸는 거고 그게 깐난 얘기예요 그래서 막 버릇 없이 행동하는 그런 교인들 초신자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아 이런 부분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목사로 세워질 수가 없겠구나 목사로 세워질 수가 없겠구나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 이 성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성적 방종이 가능할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제가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알죠? 대인 깊이죠 도저히 남들 다닐 때 물을 길러러 갈 수 있는 그런 체면이 서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중동 지역의 정오 시간 낮 시간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때 조용히 와서 물을 떠가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심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여인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지난 날의 과거에 묶였던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버려진 상태로 성장을 했던지 저는 4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아버님도 또 큰아버님도 저희 형님도 심지어는 저 아들도 아들은 이제 총신대 졸업해서 내년에 아마 군목으로 임관이 되는데 생일이 좀 늦는 바람에 후년으로 아마 이렇게 임관이 될 것 같아요 4대째 목회자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에요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이 있었는데 항상 저희 집에는 학생들이 늘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집으로 와서 저희 누나가 늘 떡볶이도 해주고 라면 사리를 넣어서 떡볶이도 해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 갔다 오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와요 어떤 분은요 군대에서 휴가 맡으면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와요 그래서 어떨 때 막 화가 나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늘 그냥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도 우리 집으로 오고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집에 있다가도 늘 생활을 저희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뭐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버려진 채로 자라난 여인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분들 자꾸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조금씩 마음 문을 열게 되고 자꾸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또 말도 잘 들어주고 간혹가다 밥도 사주고 하면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꽉 닫혔던 마음 문을 조금조금씩 열게 되는 것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조금조금씩 이렇게 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고 이 여인이 해결받아야 될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여인의 문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마음 문 열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너무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예언사역을 하고 성령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저도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가서 기도받으면 혹시나 이상한 얘기들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조바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고신교단에서 고신교단은 참 보수주의 교단이죠 아시죠 그런데 고신교단에서 저희 아버님은 성령운동을 하셨어요 대구에서 그런데 이 성령운동이 참 놀라운 것이 저희 아버님이 성령운동을 하실 때 교회를 개척해서 79년도에 개척을 해서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저희 아버님이 별명이 교인들이 지어준 별명이 불도자예요 불도자 한 번 밀어붙이면 그냥 부교육자들이 저 대구 대일교회는 가면은 오래 못 버텨요 교단에 소문이 난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소문이 나서 저기 가면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 나 저 가서 사역할래 저 가서 사역을 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전부 다 단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일꾼 좀 보내주세요 대일교회에서 훈련받은 교육자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좋은 곳으로 청빙이 돼요 너무너무 사역이 쉽게 말해서 빡세네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 400명 정도 성령님의 물론 성령님의 인도함을 가지고 목회를 했죠 성령님이 안 이끌어주면 그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성령 임재 성령 충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아들이 목사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를 해야 돼 내가 그러거든요 아빠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고 군목이 된 거지 성령 없이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해 아빠가 성령 얘기하면 난 성령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 나는 목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저희 아들한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아 이 목사가 된 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제가 계속해서 아들 듣는 데는 기도 못하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민영이 성령 충만한 사역 저는 저희 아버님 사역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건조해요 아무리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학력으로 목해 사역을 못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아들은 또 목사의 안수를 너무 일찍 받았어요 군목이 되다 보니까 신대원 1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대원 1학년 때 그러니까 22살 때 신대원 가서 23살인 거예요 4살인 거예요 그때 안수를 받고 왜냐하면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안수를 주는 거예요 노회에서 그게 쌓여야지만이 나중에 졸업하면 대위로 임간이 되니까 얘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군사역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늘 그게 마음이 하나님 이 아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화급으로는 배운 신학 지식 가지고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상한 영이라도 받고 목해해야 돼 이상한 영이라도 아주 이상한 영이라도 받고 목해를 해야지 목해를 할 수 있지 그 영이 없으면 목해를 할 수가 없어 신대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상한 영은 뭔지 아시겠죠 아주 이상한 거라도 받아야지만 목해를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얘기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 좀 대적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맡고 있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속 올해 2월 2021년도 4월부터 계속 격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차에 우리 김노기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해 주시고 기도를 뚫어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성령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한 400명 정도 모이니까 인간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오니까 막 어디서 들었는지 성령사역을 하게 되면 이건 놀라운 파워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아버지 나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7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 사역 기도 사역 예배 사역 있잖아요 방언을 하나님 허락해 그 당시 고신교단에서요 85년도에서 90년 사이에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건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노회 때 불려가면서 와서 사과해라 뭐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와서 고신교단에서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어떻게 저 감리교회 목사님을 청해다가 집회를 할 수 있고 막 그런 걸로 막 노회가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와서 사과해라 저희 아버님 앞에 나가서 어디 천국에 가면 감리교단 따로 썼고 장로교단 따로 썼니까 그러면서 성령사역을 하면서 순식간에 물론 성도의 숫자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건 못 되지만은 순식간에 성도의 수가 배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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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짱이 되니까 못 건드리더라고 왜냐하면 노회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노회에서 하는 대로 재정지원도 막 하고 하니까 노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 성령사역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에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이 사역을 얘기하니까 아들이 나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막 반항을 하더라고요 목사가요 목사가 일반 청년 같으면 그건 이해가 하죠 그런데 목사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러면서 2021년도 4월 첫 주부터 격주로 계속 한 주간씩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한 집회 기도에 또 영화 제작 이퍼 패밀리 시즌 1, 2를 저희들이 다 제작을 하고 시즌 3에 제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오셨어 제가 유튜브로 항상 보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 한번 청해서 돌파를 해야 되겠구나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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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막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헌신하게 하셨어요 아들이 지금 다른 교회에 북목사로 있는데 그 북목사님에게 그 단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들 두 중에는 우리 교회 좀 보내서 아들이 앞에서 좀 제가 잔양 인도하고 또 아들도 같이 마이크를 잡아서 싱어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래 하래요 둘째 아들 올 1월 달에 2021년도 1월 달에 공군 제대했습니다 제대하는 날 제가 원주에 가서 원주 비행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들 제대하는 그날 차 타고 오면서 아들 아빠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제작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없다 너가 좀 하면 어떻겠냐 휴학을 하고 자기는 3월 달에 복하러 가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여기에 헌신을 하라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날 차 타고 오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좀 서운합니다 자기 얘기는 전혀 안 들어보고 근데 보아하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니까 휴학을 하고 지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요즘 청년들은 맡겨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주 정도 공부를 하더니만 유튜브 사역이 시작됐어요 사역이 시작되고 근데 제가 지금 뭐 박수 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야 한 내 더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가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나가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기론부 그래서 김녹이 목사님이 오셔서 막 집회를 하는데 또 우리 목사님 예언사역 저는 거기에 이야 이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뭔지 아시죠 기도하면은 그분을 스캔하는 거예요 네 뭐 그분에게 지금 우리 김녹이 목사님에게 제가 뭐 아들에 대한 상황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만수기도 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우리 아들들 오늘 이게 뭐 본문하고는 전혀 조금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시간 내는 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사인 주세요 사인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터진 거예요 아 목회사에게 영역이 있어야 되겠구나 목회사에게 영역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영역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의 영의 지각은 열릴 줄 믿습니다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모든 재능의 백배, 만배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집에서는 그래요 목사님 안 계시죠? 우리 노기누님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노기누님이래요 우리 둘째 아들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뭐 어떻게 어떤 분들 신비주의다 못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성령 사역을 모르면은요 뭐 무섭어서 장 못담습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러잖아요 이상한 영역이라도 받고 해야 된다고 그분 목회 현장에서 신학생들에게 교훈할 때 너무나도 받아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목회 못한다 이걸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뭐 이상한 것 주겠습니까? 예 이상한 것 주겠습니까? 기도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뭘 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 볼 때 물론 성령문을 이끄셔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넬료 갈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으로 갈 때 초청할 때 정확하게 두 분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도 정확한 분이십니다 나는 고넬료는 음성을 듣고 종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다면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럴 거잖아요 그러나 고넬료가 보냈지만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방의 보금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성령의 기론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의 기론붐이 얼마나 중요하지 성령의 기론붐이 없으면요 목해를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사랑하셔서 그런지 대구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고신교단에 청빙을 받으면서 청빙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의 길을 활짝 여시는갑다 청빙 받은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전에 그래도 한 8, 9백 명, 천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제가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청빙 받은 교회 열심히 준비해서 그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성령님이 갑자기 나닷없이 그 준비하고 있던 차에 제가 어느 병원에서 인천에 서구 연세조내과 우리 조요한 원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내려가기 전에 우리 병원 로비에서 목사님 예배하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예배를 한 1년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는 사람 아름아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병원 인근에 있는 교회 장모님 두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참석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저희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어디입니까? 병원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10분, 5분 차로는 한 2, 3분 거리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어딘지 한번 가서 봅시다 그러고는 봤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구 내려가기로 다 준비가 되면서 나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회가 통합적 교회예요 저는 고신목사예요 교관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저는 고신목사인데 어떻게 제가 통합적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교단을 옮기겠습니다 저희가 고신교단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 고신교단으로 옮겨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님이 큰 계획을 가지시면서 대구 가는 길을 막으면서 그래서 대구 내려가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못 내려가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영화 제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사역을 하면서 김동기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영상을 더욱더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놀랍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매일매일 아침에 짧은 큐티 말씀을 제가 만듭니다 짧은 큐티 말씀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 두 아들에게 메시지로 보내줬죠 메시지로 보내주면서 묵상하게 하고 저녁에 와서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두 아들만 보내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매일 짧은 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만드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 짧은 큐티 말씀을 뭐 글자수로는 한 한 한 500자 내외 그런 글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게 그래서 이 두 아들만 주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주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인은요 아유 목사님 제 뒤를 밟고 있나요 어떻게 저의 상황을 너무너무너무 잘 아십니까 말씀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꽤 뚫고 본 능력이 있음을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하니까 숫자가 자꾸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이 큐티를 올리게 되니까 회원수가 지금 한 3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그 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것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저것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전화사역으로 전화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지만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을 적용시켜준 질병이 있으면은 질병을 적용시켜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나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의 방원 끝이 날지어다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데 최고로 많이 기도한 날이 제가 보니까 하루에 82명을 전화로 기도했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한 달이면요 한 2천 통 3천 통을 제가 전화로 스피커폰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저녁에는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스피커폰으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냥 제가 기도하면은 아이들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이 아멘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멘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가 될 것 같지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대원 때 수업을 받으면서 영성학 교수님인데 윤목사 윤목사는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가 자연스럽게 나와?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목박했었고 그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보혈의 피로 말면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이게 믿어지니까 난 자연스럽게 선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혼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리의 영혼 고침받을 치여다 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안 돼 얼마나 솔직하신 교수님인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가 잘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보세요 보금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사역이 다릅니다 보금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보금서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위기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지식 가지고는요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한 그 상태로서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무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고백은요 그냥 잠깐 잠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뜨거워서 신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철저히 어디에 가서 회개를 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님 옆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성폭붙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작은 계집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루살림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잘 모이는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선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썼던 빌라도 법정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자기는 감옥행위다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병간자에게 손렁절 때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성전비문에 앉아있다 난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사역에 기론부임하게 되는 기론부임하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껏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할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담대히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전하사역을 82명 하루에 하려고 하니 6시간 7시간 기도사역만 그럼 내 개인적인 기도 또 한 2, 3시간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8시간 9시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차 타고 다니면서 너무 급한 기도 제목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에 스피커를 켜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의 방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은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송파에 살고 있는 우리 홍명선 집사님 4년 전에 저랑 같이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분의 소개로 그런데 막내 하온이가 태어나면서 2주 후에 아빠가 담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담도암이 예우가 안 좋아요 담도암 진단을 받으면서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소개 받고 제가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댁이가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첫째 아들 딸이 가온이 지온이 하온인데 하온이가 태어난 지 2주 됐는데 담도암 진단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조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조건 아멘 진리는 간단해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하면요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담도암은 치료받을지 하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스피커폰을 켜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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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응답하세요 화답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2년 정도 기도하는데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고 전의가 됐대요 간에도 전의가 되고 폐에도 전의가 되고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명하느니 하나님 담도하면 치료받을지어다 암세포를 제가여 주시옵제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 가오니 지오니 하오니에게 아빠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넘고 우리 가오니 지오니 하오니가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보혈에 피를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2사에서 53장 5절에 그가 질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므로 나암을 얻었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목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요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포한 거죠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암세포 가운데 뿌려주시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제서 그래서 기도를 한 3년 하고 4년 하고 지난 한 3주 정도 됐나요? 제 카톡에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아빠 김태균 집사 암도 암도 없어졌고요 안 암도 없어졌고요 폐에 있던 암도 없어졌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만 될 수 있으면 선포가요 그래서 선포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옵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림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면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재활하는 애가 있습니다 3년 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흑색종 피부 말기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분도 저랑 전혀 모르는데 저 대학 후배랑 통화하면서 그럼 목사님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재활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데 말기암이니까 다른 아이들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재활 재활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브란스에서 3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 밖에는 못 산다 3개월 엄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더 이상 약도 쓸 수 없고 말기암이니까 그래서 3개월 남았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제아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제아야 지금부터 목사님 하는 말 잘 들어 제아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야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실 때 흑색종 피부 말기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걸 그냥 그냥 선포해 그냥 선포해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흑색종 말기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냥 선포해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 제아 이 흑색종 피부 말기암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실 때 성령의 불로 이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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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기도 3개월밖에는 못 산다는 애가요 3개월이 넘어가면서 1년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제아가 먼저 기도합니다 제아가 제아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내 몸속에 있는 흑색종 말기암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제가 받아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아에게 붙어있는 흑색종 말기암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올 7월 16일 날 왕쾌판정을 받았어요 왕쾌판정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성령의 능력 심지어 이 육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가지고 있는 심령의 병 영의 병 영의 병 영적인 병 우리 주님은 마음과 폐부를 살피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요즘 인터넷에 기도해 줍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는 계좌 가정인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를 받아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아이였는데 우울증과 고소공포증에다가 학교를 못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해 능력을 믿죠 믿는데 선포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선포가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교의 전부는요 보혈입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오늘 제가 다른 얘기 많이 가져왔는데 완전히 설교를 바꾸시는 하나님 완전히 설교를 바꾸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 성령의 기론붐이 충만할 치여다 성령의 기론붐이 충만할 치여다 기도하면 우리의 입술로 통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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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그래서 이 지훈이라는 아이 목회자 아들 이름이 지훈의 중학교 1학년 자리인데 고소공포증에다가 너무너무 힘든 저도 목회자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렇게 아이가 예수님의 얘기도 자주 하고 보금적인 얘기도 자주 하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꺼내질 않는데요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엄마가 아이 잘 때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들의 심령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오 그걸 계속 제가 선포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선포가 잘 안 돼서 저의 도움을 기도로 스피커폰으로 잘 때 가서 아이 옆에서 같이 아멘 아멘 그런데요 기도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돼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아이 입술에서 예수님 얘기 해달라 그러고요 엄마한테서 예수님 얘기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어제는 목사님 지금 우리 지훈이가 아빠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 수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지훈이를 성령의 불로 모든 고소옵목정 정신의 질환의 병을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제서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제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암 떠나간 거는요 여러 개가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져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한국교회 지난 날 보셔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살아 있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분사들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디스크는 치료받을 치여다 제가 하루는 말씀을 전하는데 금요철에 어떤 다른 교인들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설교 끝나고 함께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허리가 너무 많이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갑자기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주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시간 디스크가 치료되는 성도가 있다라는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음성을 주신 게 아니고 내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 허리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허리 아픈 분 특별히 그 허리 위에다가 손을 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허리 질등은 디스크는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 다 하고 기도가 끝나니까 제 허리가 깨끗하게 통증이 없어졌어요 아 이 시간 치료가 됐구나 그래서 체라 마치고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쭉쭉쭉쭉 나오는데 인근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오늘 치료받은 사람이 접니다 자기가 올 때 복대를 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허리가 아팠어요 목사님 보세요 제가 복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대를 풀면서 제 허리가 오늘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어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로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사역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 일어날지요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이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떠나가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지난날 80년대 90년대 저는 지금 우리 김노기 목사님 사역하는 걸 보면요 옛날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끔 해요 불러일으키게끔 그 목사님들이 기도했던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함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될 메시지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기도할 때만이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자유롭게 선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질병이 치유돼 보세요 저희 교회 부산에서도 예배드리러 와요 목사님 이정하 집사님 알죠? 제가 오늘 여기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하 집사님 어제 저녁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만원 있나요? 그래요 갑자기 저한테 돈 있나요? 물어 우리 이정하 집사가 목사님 10만원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10만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봉투에다가 제 이름으로 교회 가실 때 감사원금 좀 해갖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정하 집사도 아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정하 집사 들어도 그분은 이 문제가 다 본인으로부터 자유화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간증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상처가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지난달의 과거는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흔적이죠 선물이죠 이정하 집사는 술집에서 일을 하던 술집 마담이었어요 4년 정도 됐나요? 이분이 갑자기 큐티방에 들어와서 큐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 한번 받고 죽으려고 했던 우리 자매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는가 하면 남편은 술을 안 마시는데 이정하 집사는 술을 너무너무 마시면서 또 주사기도 얼마나 심한지요 술 먹고 한 채한테 한번 전화하면 한 시간 정도 새벽에 그냥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면 자기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른 게 좀 한 1년 정도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개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보인대 무슨 귀신인가 하면 남자 귀신이래 그래서 전화계자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명한 우리 남자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명한 우리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수화기를 던지고 뒤로 넘어진 거예요 전화상으로 저는 전화로 기도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수화기를 던지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남자 귀신 남자 귀신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수화기로 다 들리는 거예요 남자 귀신 목사님 남자 귀신 남자 귀신도 있으면 내가 볼 때 여자 귀신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 귀신은 제가 볼 때 술집에 많은 것 같아요 술집에 호리는요 호리는요 근육질이 좋은 남자 보면요 그냥 환장을 해요 환장 초기에는 몸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몸 좋은 남자고 살지만 몸 좋은 남자가 좋을 때 좋은 거지 그게 잘못 사용되어지면요 주먹이 한번 날아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근육질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장화 집사가 그래 그래 계속해서 전화받고 기도받고 전화받고 그래서 야 술집을 정리하자 성령님은요 죄를 꺼내야지만이 영적 법칙이에요 죄를 끊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술이 들어가고 담배연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나요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죠 술집을 정리하자 술집의 룰을 보게 되면요 정리를 하려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빚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정리하려면 몇 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주님 주실 거 믿고 정리하자 정리 안 하면 한 달에 수입이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정리하자 그러니 처음에는 갈등을 하더니만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게 또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년 전인지 한 3년 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니 한 달에 천만 원 수입이 있던 사람이 정리가 되면서 수입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결단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성령 받는 게 그냥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주님도 결단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이 있을지요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서는 생활이 막막하니까 생활이 막막하니까 재래시장에 반찬을 팔러 나가게 됩니다 수입은 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옛날에 자기한테 어떤 남자가 문자가 왔대요 지금도 술집 하는 줄 알고 그런데 너랑 똑같은 애가 시장에 있는데 내가 시장에서 봤다고 너랑 똑같은 애가 시장에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까지 보여줘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분에게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 김동연 목사님도 김치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렵게 어렵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목사님 오늘 10만원이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오늘 20만원이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계속 주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또 10만원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계속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왜냐? 원래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나한테 주는 걸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사님 오늘 그 돈이 채워졌어요 그 돈이 채워졌어요 그 돈이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두 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어떤 장로님이 부산에서 반찬 가게를 아주 크게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보정금만 하더라도 억단이가 넘어가요 그리고 월세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좀 넘겨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어쨌든 간 이 기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자기의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고 중요한 건 보정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정하 집사에게 이정하 집사 내가 장로님에게 이런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기도 준비해 그러면서 연결시켜주는 분이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반찬 판매하는 이 사람이 계시는데 이분 이걸 좀 맡기면 어떨까요? 뭐 보정금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보정금을 내가 대신 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 기업이 커요 한 달 하루 매출이 4,500이에요 하루 매출 4,500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400이고 500이면은 꽤 괜찮은 거예요 그죠?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수입이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한테 그 소식을 듣고서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공장과 모든 매장들을 다 인수받는 걸로 하면서 지금 그 인수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를 중순에 그 기업이 다 자기에게 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버지께서 만지시는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술도 끊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불도가 얼마나 심한지요 전국에 있는 사찰이라는 사찰은 다 돌아다닌 남편이 그런데 자기 부인이 술도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너가 어떻게 이래됐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나도 그 예수함 만나보자 그런데 지금 남편이 믿음이 더 좋아요 누가 하신 것이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무너졌던 가정도 회복되어 지금 제가 참 마음 아픈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있어요 옆에 주위에도 보면 있어요 요즘 뭐 목사님들도 이혼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해서 사모님이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모님이 계셔요 사모님이 계셔요 밖에서는 저렇게 잘하는데 교인들에게는 저렇게 잘하는데 집에는 생활비 한 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니 저런 남편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혼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거죠 주의 성령의 기름 붐에 영이 들어가게 되면요 모든 게 다 하나 되어지고 우리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하 집사 지금요 이제 1월 중순이면 이제 새로운 기업의 사장님이 됩니다 그 전에 장로님과 또 그 기업을 맡았던 모든 사람들과 8명이서 1월 5일날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미리부터 지금 목사님 그날 제가 다 데리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드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배 드리면요 이런 예배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이러니까요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이 성도들은요 아 목사님 예배 시간이 목사님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배 순서를 자기가 짜갖고 와서는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와 막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네가 목사이라네요 속으로 목사님 설교는 30분 기도에서 1시간 안에 프로그램으로 해주면 안됩니까? 와 근데 성령의 임지함이 있으면요 성령의 임지함이 있으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악한 영들도 떠나가요 질병도 치유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오늘 이상하게 간정만 하게 되네요 지난주에 있었던 간정인데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 설교를 편집해서 5분짜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설교를 듣던 분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5분 설교로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오후에 가족이 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다완이 아완이 다완이는 다윗의 아들 다완이고 아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아완이 막내딸은 하은이 그래서 아빠 엄마랑 같이 다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에 아까 제가 제하 얘기했죠 피부색 흑색종 말기함 우리 김대균 집사님 담도함 간함 폐함 그러니까 이 치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보혈의 피를 자꾸 뿌리고 집안에 그냥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태워주세요 온 집안에 그냥 간 데마다 아이들이 읽고 선포하라고 그냥 계속 그것만 적어놨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빠가 선포하면 너희들은 아멘을 해 아이들이 선포를 하면 아멘을 해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돌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빠가 계속 그럼 이 아빠가 신앙이 좋으냐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래 하면 암이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이래 하면 질병이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노기 목사님이 아 김노기 목사님이 처음 집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아완이 다완이를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그런데 그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거의 사관학교 생도예요 딱 눈알도 안 돌아가고 그냥 딱 목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 못 하시죠 못 하실 거예요 딱 그냥 시선이 고정이 되어져서 그냥 저에게만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미 훈련이 되어져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계속해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느 정도 해도 안 되는데 아빠가 아주 강하게 아멘을 하면 너가 질병 치유가 되어지다 다완이는 뇌에 경연이 생겨나서 간질에 대한 질병이 있어요 선포에서 너가 아멘 하면 너 질병이 고침바도 그때부터 그 아이들도 믿으면서 두 명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의 소리가 달라요 요즘 제가 전화로 그 가정 전체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다반이 뇌에 질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바를 지어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로 피를 뿌려주시오 그러면요 이 두 명의 아이가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되니까 지난주에 찾아와서 목사님 실언 이런 이런 간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 전체가 저는 가정을 딱 봤을 때 아빠가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말을 듣는 이 경청의 태도가 남들하고 달라요 아빠가 이 목사님 말에 그냥 눈시울에 눈물이 가득하면서 들으니까 아이들도 목사님 말이라면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초등학교 4학년인데 치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틀림없이 봤죠? 봤죠? 목회의 부흥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제서 성령의 능력의 기론부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제서 아멘! 아멘! 하나님 기론부흥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제서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은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으로 이 시간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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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일원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주요 성령으로 질병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각종 질병 고침받을 지어라 고침받을 지어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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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